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국가권력에 힘이 세고 정치권력에 힘이 세고 그 영역이 전방위로 확대해다 가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조국의 딸 조민이 부정입학 처리를 앞두고 고려대학교가 어정쩡한 그런 미심쩍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고려대 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육부가 고려대학을 비롯해서 대학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있는 막강한 힘 때문에 저렇게 대학들이 움츠러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청와대와 대통령과 여권과 핵심 관계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행동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정치 우위의 사회, 정치 권력 만능의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정행 국회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지난 36년에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왕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 권력 만능 사회의 특성을 언유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바로 어제 전 경기도청 부지사를 지냈던 박수영 씨의 페이스북에서 흥미로운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지위가 1만 630개 알파이다. 그런데 미국은 고작 2,300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보다도 98배가 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보다도 무려 5배 많은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불러도 아무런 손색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1만 630개 플러스 알파인데 최근 자료를 조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상급 이상 장관을 비롯해서 차관처럼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자리가 1,696개입니다. 특정직 고위공무원이 4,807개, 각종 자문위원회가 1,200개, 헌법기관 고위직이 대법관을 포함해서 헌재재판관을 포함해서 26개입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위직 등을 합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민영화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기업에서도 정부는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KT 사장이나 KTNG 회장이나 포스코 회장이나 농협중앙회 회장이나 은행연합회 회장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명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아주 강범위합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업인 KT의 차기 회장을 뽑는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37대 1입니다. 현직 임원 7명도 출사표를 던졌고 예전에 정보통신부 고위관료, 전직 국회의원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출사표를 던져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더 질기고 강한 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효가 결정되게 됩니다.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연매출 23조, 계열사 43개, 직원 6만 1천 명, 재계 12그룹의 최고 경영자 자리고 연봉만 하더라도 14억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민영화된 이후에도 정권교체기가 되면 회장에 대한 배임 및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 수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거치지 않을 작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서 민간기업의 인사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국민연금이 5% 이상을 가진 기업이 무려 313개입니다. 권력이란 절대로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권교체기가 되면 오랫동안 이익에 굶주린 사람들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튜디오십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처럼 정치의 힘, 정치권력의 힘, 청와대의 힘, 대통령의 힘이 막강한 상태에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의 정치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세태와 세락을 가져옵니다. 역동성을 상실하는 것은 바로 경제가 정치화 되어버릴 때입니다. 정치원리가 경제원리를 압도할 때 그 사회는 결코 역동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막강한 대통령의 힘과 정치권력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대통령도 모자라서 이번에서 여당은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라는 그런 초권력기관을 또 만들어서 대통령의 손에 쥐어줄 그런 계획을 야멸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대표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수처가 이미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손에 쥐어져게 됐을 때 한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극한투쟁인 단식농성에 황교안 대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훌륭한 나라, 계속해서 발전하는 나라, 미래 희망이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의 힘을 빼는 일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줄이러 나가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길이길이 번영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서 대통령의 공수처 같은 그런 막강한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쥐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빼는 그런 제도개혁에 참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